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설정된 선택 항목이 없습니다. 실제로 브라우저에서도 선택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에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 서브미션을 생성합니다. 타겟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URL 액션은 외부에서 로딩할 파일을 설정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에 로딩할 외부 파일입니다. 이 CT 코드 제이슨 파일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에 5개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에어포트 컬럼을 선택하고, 밸류 값으로 에어포트 코드 컬럼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에어포트 컬럼의 값이 선택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체크 콤보 박스를 더블 클릭하고, All 옵션과 Choose 옵션 항목을 선택한 후, 표시할 안내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안내 메시지와 전체 선택 옵션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